또 다음 참가 팀을 만나볼까요? 네 다음 참가 팀은 호소력 짙은 여자 솔로 팀입니다. 참가 번호 6번 강보리 양 만나보시죠. 네. 첫 번째 합격자가 노래 너무 잘하는데 이거 같아요 사실 이거 이제 바람차고 하나 둘 엄마의 자전거 화이팅 강보리 화이팅 네 참가 번호 6번 한국국제대학교의 강보리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름이 강보리 어렸을 때 별명 많았겠는데요. 많았겠어요. 보리라는 이름이 참 좋긴 한데 보리밥 보리밥 보리쌀 이래서 쌀이 되고 싶어요. 보리가 아니라 쌀이 되고 싶다고 쌀이 되고 싶습니다. 뭐 특별한 곡을 준비하셨다고 그랬어요? 네 제가 두 분을 위해서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. 들어보겠습니다. 얼굴은 V라인 몸매는 내 슬라인 아주 그냥 죽여줘요 마지막에 R&B 느낌으로 트로트를 R&B 느낌으로 아니 짧게 들어봤는데도 벌써 실력이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가 느낌이 오는데요. 참가곡도 아주 대단할 것 같은데 빨리 만나 볼까요? 그럴까요? 네. 박수로 응원해주세요. 참가번호 6번 강보리향입니다. 비오는 어느 날 거리에서 만난 돈복 다 젖은 자전거 내 앞에 멈춰서 미소가 예쁜 그녀 오 마이 마마 하늘이 뜨거운 날 거리에서 만나 다 젖은 자전거 내 앞에 멈춰서 마음이 예쁜 그녀 오 마이 마마 하늘은 어딜 가나요 쉼 없이 돌아가는 저 바퀴처럼 오늘 하루도 죽으러 가네 달리는 시간 속에 그녀가 멀어지네 오 마이 마마 오 오 오 뒤를 돌아와요 발 맞춰 달리는 내가 보이지 않아요 하여 한마디 늦어도 오늘은 웃을 수 있잖아 어색한 시간들은 잊으려 하나 또 숨으려 하나 날개를 펼쳐서 다시 날아올라 그녀를 위한 이 노래 더 크게 소리쳐 오 마이 마 마 어디를 돌아봐요 팔 맞혀 날리는 내가 보이지 않나요 밤까지 늦어도 오르는 넌 웃을 수 있잖아 A song for you, my mama 오 마이 마 마 오 마이 마 마 넌 parties 흐을 수 있겠습니다 옥